안녕하세요 코북입니다 즐거운 월요일인데요 비트코인 현재 가격 5,640만원대 형성되어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세를 보시더라도 시장세가 정말 재미없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윗단 매물구간인 5,900만원대의 녹색선이 보이실겁니다 해당구간이 비트코인이 이제 나아가야 될 구간대며 나아가기 전에 비트가 현재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누차 설명드리듯 빨간색 지지구간 보이시죠 빨간색 구간대까지 비트가 빠진다 하더라도 그 아래의 부근대가 또 속해져 있으며 아래에서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고 22평선과 62평이 비트 가격대에 따라서 쫓아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트가 당장에 출컹 출컹 출렁출렁거려도 현재까지는 상승초세에 유효하다 상승관점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의 상승세를 보시더라도 알트코인들 비트가 약조정세를 거치니까 알트코인들도 미약하죠 상승세가 그나마 쭉 보시니까 우리 스스스 형제들 익숙한 코스모스와 이오스가 미온적으로나마 122평선 지지해주면서 현재 양봉캔들이 나와주고 있고 얼마전 1인치 네트워크 같은 코인도 빨간색 122평선 닿기전에 62평선 안착했을때 1800원 이었죠 그리고 작은 박스 만들어 줬을때는 1500원 1400원대 였는데 어느새 122평 안착을 했습니다 122평 안착 시도를 노려보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는 체인 링크가 있죠 사이드체인 코인들 중에서 대장격이고 그 다음에 노려볼 수 있는 구간대는 202평선 비트가 4월달에 4월달에 방향세만 우상향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해준다면 충분히 체인 링크도 여기 녹색 2평 202평선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작은 박스 이후에 작은 박스 이후에 모든 코인들이 보라색선 62평까지는 자석이다 설명을 드렸죠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122평 넘어서 202평까지 올라가고 있고 화면에 보시는 폴리곤 코인은 현재 이제 62평을 올라탄 뒤로 이탈하지 않고 하락세가 나온다더라도 62평대 아래 꼬리로 쭉 말려주면서 말아주면서 버텨주고 있다 그리고 22평과 62평 골든크로스가 임박했죠 폴리곤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브기 방송에서 업비트 상장 이전에 600원 650원 700원 이하때 이때 멤버십 방송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 설명 나갔던 코인인데 그 시기보다 비트가 빠져도 아직까지 그 시기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폴리곤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힘을 내시기 바라구요 아직까지 폴리곤 비트 방향세만 잘 유지해준다면 아직까지 폴리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에코노믹 타임즈에 나온 소식인데요 코인베이스가 인도 시장을 계속 겨냥하고 있죠 인도에서 추가적으로 원하기준 1800억치 규모를 재차 투자를 했고 거래소 정규직 직원만 300명을 채용했으며 올해 2022년도에는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전에 나스닥 상장 기업이자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왜 인도 시장을 겨냥하고 있을까요 인도 시장 관련해서는 우리 방송에서 정말 빠르게 설명을 드렸었죠 유튜브에 코브기 인도코인 검색해 보신다면 인도 시장의 가능성을 파악하실 수 있고 재차 시장이 정말 다 죽어간다면 가능성이 없다면 전문가들 거래소 직원들의 채용조차 하지 않겠죠 근데 왜 채용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인도코인 WRX가 떠오르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폴리곤이라는 코인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예 알지도 못할 때 우리 방송에서 폴리곤 600원대부터 밀어붙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WRX코인도 물론 괜찮지만 폴리곤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인도의 근본 인도의 이더리움은 결국 폴리곤이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은 WRX가 아니라 폴리곤이죠 우리가 장기적인 스탠스에서 폴리곤도 마찬가지고 WRX코인도 마찬가지 그러한 면모로 투자를 이어나가 보신다면 우리의 결과는 반드시 값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폴리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조 단위로 정말 묵직한 코인이기 때문에 잡코인들과 같이 한방을 기대하기보다는 고급 세단을 타는 승차감으로 투자를 이어가셔야겠죠 그리고 메이저 중에서 간만에 에이다가 미온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에이다도 마찬가지 일전에 우리 코브기의 작은 박스 작은 박스 매매법이 정확하게 통했고 그 다음에 62평 122평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설명을 드렸으며 어제 교육방송에서 메이저 코인들도 결국에 비트 방향성이지만 기존 홀더 분들께서 노려보신다면 그 다음에 62평까지 노려보자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의 분석대로 에이다도 움직여주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늘 미온적인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기반 자체를 단단하게 형성해주고 있는 여기랑 여기 이전의 고점들이죠 그리고 녹색 박스 구간대 44에서 45개 일전에 여기 녹색 박스가 저항구간이었습니다 근데 비트가 빠진다 하더라도 한 번쯤 충분히 받쳐줄 수 있다 언제처럼? 여기 4월 1일 만우절이었죠 아래 꼴이 말리고 올라가주었던 4월 1일이죠 이때처럼 충분히 받쳐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녹색깔 박스가 뚫린다 하더라도 뚫린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이 나왔던 상승이 나왔던 구간대들 즉 해당 캔들과 해당 캔들 해당 캔들 뚫리지 않으면 이번 상승세는 아직까지 유효하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보기 방송에서 누차 현재 시장은 라스트 댄스의 과정 속이다 설명을 드리고 있죠 화면에 보시는 것은 화폐의 유동성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2020년도 03월 달이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그래서 연준, 나아가서 각국의 정부들 막대한 유동성을 풀게 됩니다 그것이 화폐 공급 양적 완화죠 QE 그래서 화폐가 시장에 많이 공급되니까 이 화폐들이 유동성이 넘쳐나게 되죠 이렇게 여기를 한번 확대해볼까요? 확대해서 보시더라도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유동성이 가파르게 오르죠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터졌을때는 주가 코린이 분들도 아실거에요 삼성전자부터 비트코인 쭉쭉 빠졌습니다 근데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주식은 물론 비트코인도 부동산도 모든 자산들이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ING 진행형인데 이 라스트 댄스의 과정 속에서 현재는 이 댄스가 언제 끝날지 여부를 방송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라스트 댄스의 과정 속이다 결국에 이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풀린다는 것은 언젠가 이 유동성을 다시 재차 회수를 해야 됩니다 걷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유동성이 시장이 이렇게 많이 풀리게 되니까 우리가 다들 인지하시다시피 뭐가 심해져요? 물가가 치솟죠 물가 자산뿐만 아니라 물가가 치솟는다 이것을 INFLATION 그래서 연준에서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3월달에도 진행을 했고 올해 6차례 6차례의 연준회의가 있지만 결국에 우리 방송 올해 1월 시작하자마자 설명드린게 금리를 6차례 내도록 올려도 물가 잡기가 힘들다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안하냐 아니다 모두가 금리 인상 힘들다 그러면 서민경제 다 죽는다 했지만 우리는 언제? 3월달에 한다고 했어요 한다는 뷰에 가져가자 결국 어떻게 됐다? 우리 뷰대로 됐다 그만큼 우리 방송은 좋은 뷰만 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드려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5월달에도 마찬가지 뭐라고요? 금리 동결이 되면 좋지만 0.25와 0.5 금리 인상을 두고 봤을 때 결국에 다가오는 4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통해서 시장 예측치보다 다시 한 번 더 높게 발표가 된다면 이번에 5월달에 0.5 단행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시장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0.25 또는 금리 동결도 금리 동결도 노려는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로서 현명한 투자로 그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0.5까지도 열어두자 차라리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봐야 팩트적으로 방향세가 잡히겠지만 0.5까지 열어두고 그래서 4월달에 우리가 4월달에 시장세가 조금 더 좋아진다면 4월달에 현금 세이브 극대화 많이 늘려나가자 설명을 드리는게 이러한 단순 차트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인 기조 화폐의 유동성 모든 것을 막론해서 비트코인 시장에 접목을 시키니까 많은 분들께서 현재도 전혀 두렵지 않고 건강한 투자 이어가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코브기 가족분들과 건강한 투자를 이어가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고 상세 하락장의 정보 최신 코인메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뷰를 꺾지 않았다 그 뷰가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듯이 이러한 한방 이 한방이 어디까지 갈지 방송에서 계속해서 추적을 할 것이고 지금 힘드신 분들께서도 손실 회복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수익까지 보시는 날까지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비트가 이러한 상승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빠르면 올해 빠르면 올해 우리 코브기 지표 핑크색 지표 19K에서 20K 닿는 날도 저 역시 원치않는 뷰지만 이 뷰도 꺾지 않았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번에 현금 세이브 많이 해두셨다가 남들보다 저렴하게 남들보다 단돈 1원이라도 싸게 좋은 코인 펀더멘탈 방송에서 나가는 코인들 그리고 당연지사 1순위로 BTC 비트코인을 담으시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을 갖춘 알트들도 방송에서 지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루하고 힘드실텐데요 비트콘 시장은 언제나 그랬듯 오늘 밤에도 큰 상승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시장이 바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항상 힘드시더라도 같이 함께하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건강한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리구요 내일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